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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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진 않아요 괜찮아요 이게 입술에 바르는데 얼굴에 발라도 되는 거예요 돈트 오해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 저도 이거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근데 다 달아가지고 나도 뭔 색인지 알 수가 없음 근데 이거 모자 핏 진짜 예쁘죠 뜬 거 같아 그래서 나도 모자 한 거 보고 있어 이거 검은색도 있거든요 검은색도 예뻐요 민지야 내가 반지 가리라 했잖아 들켰다 참고로 여기는 오른쪽입니다 저 귀 여기 새로 뚫었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 별 별 세 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 밖에 없어 왜 낡은 모자 쓰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험 10일 전이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저 손톱 예쁘죠? 연장한 거예요 원래 좀 더 화려한 거였는데 원래 좀 더 화려한 거였는데 광고 찍거나 핸드폰을 들거나 할 때 너무 빡! 할 거 같아서 바꿨어요 너무 예쁘죠 아니 저는 저는 쉴 때 갔어요 실제 말투에는 왜 추 안 붙이냐고요? 그건 아무래도 좀 그건 아무래도 좀 이제 손에 좀 자신감이 생긴 거 같아요 저 그리고 갑자기 자랑 저 그리고 갑자기 자랑 엄청나죠? 제가 오늘 워치를 까먹어서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핸드폰과 이렇게 한 번에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컬러가 다섯 개였거든요 다섯 개를 이제 멤버들끼리 사이좋게 나눠가지기로 했단 말이에요 저희끼리 이제 그냥 그룹챗에 원하는 컬러를 쭉 보냈는데 저랑 혜린이는 블랙이었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확인을 못한 사이에 블랙이랑 오렌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혜린이는 오렌지를 절대 안 쓸 거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오렌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예뻐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볼 만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비슷한 톤으로 맞춰서 보고 신나게 걸어왔습니다 그니까 엮이 비키잖아? 다른 점은 일단 충전 단자가 다른 게 제일 저는 좋아요 원래는 8핀이었는데 이제 C타입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이패드 핸드폰 에어팟 맥스를 충전기 하나로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녁 엮이 비키는 아래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갑자기 부담스러워. 저 너무 안 부른지 오래돼서 가사 까먹었으면 어떡해? 못하겠어요. 자신감 하락. 제 머리. 맞아요 여러분 저 머리 길렀죠 엄청. 이게 너무 레이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또 짧거든요. 하지만 이정도다. 너무 밝아요 지금. 거리두기 해야겠어 우리. 대박. 내게 줘. 징그러워. 인정. 키키팅이에요. 맞아요. 키키팅입니다. 이거 제가 저는 뭐지? 재 받은 다음에 그 위에 컬러 또 입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가운데 핑크를 한 번 더 입힌 거예요. 아무튼 너무 밝으니까. 가사가 기억이 안 났네. 너무 오랜만이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못하겠어요. 아니 마이크. 아니 터질 텐데. 아아. 아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인스트도. 그쵸? 인스트가 되게 좋아요. 아아. 가사도 기억이 안 나. 가사도 기억이 안 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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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제 목소리가 들려요? 네. 네. 제 목소리가 됐어요. ~~ ~~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오늘도 와가지고 아 잠깐만 연결하는데만 마이크 연결하는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거에요. 작업실 오랜만에 왔더니 막 헤드폰이랑 마이크 다 따로 떨어져있고 쉽지 않았어요? 마지막 contrast 보니찌 컨트롤 이제 안올건데.. 했던 걸 또 하면 재미없지 않을까요? 저 얼음 좋아해요 거울이 타베테 마쓰 그쵸 아아였죠 그쵸 머리 많이 길렀죠 그... 봤어요? 벨...벨트 오브 페달 인가? 그 노래 뮤직비디오 나왔던데 이미 봤지요 뭔가... 뭔가... 도쿄돔에서 했던 무대는 도쿄돔에 남겨두고 봐야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방송에서 한 번 더 하지 말까? 다른 걸 할까 했는데 그래도... 밴드 버전을 너무 또 해보고 싶어서 해본 거고 아무튼... 네... 가겠습니다 드라마... 드라마... 저도 드라마를 안 봤어요 제가 진짜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오... 오... 막 옛날... 좀... 너 별거 고민 중이야 그 애 우리는 이 초등학생 때는 아니에요 그 애 우리는 그 애 우리는 중학생 때고 엄친 딸 아니고 엄친아 아니에요? 제 가방을 보여달라고요? 제 가방을 보여달라고요? 오늘 약간 잘 안 메던 가방이었어요 바꾼 폰? 쓰읍 제가 13 프로 맥스도 썼었는데 그때는 약간 무거워가지고 14, 15는 그냥 기본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6은 프로 맥스 해봤는데 확실히 티타늄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맥스인데도 엄청 부담은 없어서 저는 큰 화면이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크면 아끼하기에 좋아요? 제가 느끼면 제가 손이 진짜 큰 것 같긴 해요 제가 테니스를 배울까 했는데 일단 같이 칠 멤버 같고 친구 같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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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본을 배우는데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흠흠 저는 좀 즐기고 싶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고객님정입니다 클라이밍? 클라이밍은 저 클라이밍 어떤 영상 봤는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난 계단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생긴 거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생긴 데로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웅졸한 최고 최고 또 아마 제가 복싱 이런 거 못 배울걸요 여기 진짜 많이 나아졌는데 원래 주먹이 이렇게밖에 안 지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잘 지워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내려가요 반지 반지 뭐예요? 이거 맨날 똑같은 반지인데 이거 왜 이렇게 궁금해하지 예뻐요? 승마 승마 말이 무서워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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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는 정도는 괜찮을 듯 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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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오 백우 백우 rail 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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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기 좋지? 탁구 배워서 할아버지랑 같이 치자고? 음.. 네. 저희 컬러를 모르겠어요. 바둑도 스포츠야. 내 생각엔 헬시핑크인 것 같긴 한데 나도 모르겠어. 근데 되게 계속 바르기 좋아요. 제가 계속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노래를 막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래가 좋아가지고. 아 왔다. 으악 히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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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드럼 엄청 멋지다. 재즈 라이브 오빠 같은데... 네, 이거 다 제 머리예요. 왜 자꾸 아까부터 바보래?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 이렇게 하면 진짜 커 보이죠? 아, 이거 그냥 Isn't she lovely 하고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손가락 귀여워. 랩하는 민지 보고 싶어요, 핑. 어? 어? 탈미 랩 파트는... 녹음하면서 되게 쉽지 않았어요. 손 큰 사람이요? 손 큰 사람 좋아요. 손 큰 거 좋아요. 지금까지 제 주변에 손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손이 큰 사람이... 당연히... 당연히 비교해본 사람이 매니저님들도... 아니다. 멤버들이랑 가족들밖에 없긴 하니까... 저희... 아빠, 오빠, 엄마까지가 저보다 크십니다. 응, 제 엄마도 손이 크세요. 제 동생도 거의 클 거 알려주셨어요, 저보다. 가족이 다 키도 크고 해서... 발은 245에서... 먹으시나요? 다행이에요. 발이 더 컸으면 순발이 거의 없었을텐데... 그래도 발은 좀... 무난한 편입니다. 손이... 이게 딱히 재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일단... 15cm 자보다는 컸던 거 같아요. 당연한 건가? 더 컸어요. 볼 따고도 큰가요? 판단해 주세요. 오늘 쓸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 셀카 찍는 걸 그닥 즐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케줄 할 때는... 꼭꼭 찍어두는 편이고요. 음... 평소에는 잘 찍지 않아요. 요즘 되게 따뜻하다. 아, 맞다. 그리고 포토 팬클럽 명을... 계속... 계속 꾸준히 물어보시는데... 안 정하려고요? 뭔가... 못 정하겠어요. 포토 팬들의 반발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스읍... 괜찮습니다. 음... 포니즈? 포니즈 귀엽긴 하다. 니트가 엄청 얇아서... 별로 안 추... 안 더워요. 이거 캐피탈이었나? 니트. 요런 날씨에 입기 딱 좋은... 필렌은... 하늘색... 베이피... 니트를 입었었는데... 너무... 너무 두꺼워가지고... 칼 입었어요. 볼 찔러보고 있다고요? 그냥 볼입니다. 민지아, 플러팅 새로운 거 뭐 없냐? 굉장히 도파민에 중독되신 것 같군요. 카톡 폰사 알려달라고요? 제가 원래... 이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그거 아세요 다들? 세 장 안에 갇힌 세 짤?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걸... 그거를 해놨었거든요. 저희 매니저님께서... 프사 좀... 아니, 그러니까... 그걸 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어디서 사진... 나중에 보내줄게요. 사진 찍었는데... 거기 옆에 약간 이렇게 무서운 뭐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프사를 해놨는데... 매니저님이... 아니,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너가... 매니저님하고 뭐 보낼 때마다... 무섭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이번 걸로. 그랬더니 매니저님도... 약간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대일 채팅할 때... 흠칫흠칫하는 그런 프사입니다.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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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세요? 이건 오른손이에요. 이건 왼손이구요. 화면이 꺼졌어. 켜졌다 니트 색 추천 저 하늘색 니트 좋아해요 하늘색 니트만 3,4개 있어 여러분 얼굴이 예쁘데 여러분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데 공식 미인 미인이 뭐야? 원래 그 단어였나? 아닌데? 뭔가 혜인이가 그때 했던 말이 공식 미인 아닌데? 약간 좀 더 착 달라붙어서 웃느라 거절을 못하는 아 오케이 오케이 제 입으로 말하지는 않을게요 저 핫추핑 좋아해요 화보 찍을 때 네네 사랑해 핫추핑 이렇게 있어서 헤매했을 타임들이 다 힘들어하셨어요 계속 핫추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저은본송금 어 맞아요 한의선물 상처 커피 마셨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시나? 느끼야 하는데 역시 잘수록 더 졸린 듯 민지 쌩얼이에요? 맞아요 쌩얼이에요 맞아요 맨얼굴이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치만 그냥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안 돼요 얼굴은 괜찮은데 머리 때문에 모자를 못 벗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래도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안 괜찮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자신감을 조금 용기를 가지고 라이브를 키기로 했다 안녕 해주시면 다시 미련 없이 일하러 간대요 미련을 가지고 일하러 가도록 해요 안녕 I already do my outfit check 근데 I think that I missed it 굉장히 예쁜 바지입니다 with small bags with small bags with small bags 근데 이 바지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되게 안 불편해요 되게 편해 한동안 엄청 하하수위때도 그렇고 엄청 뭐지 엄청 엄청 이렇게 넓은 핏에 빠져있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살짝 슬림한 핏에 빠졌어요 근데 되게 약간 스판이 있어서 엄청 편해요 혜인이가 키 커? 민지가 키 커? 그쵸 아직 아직 그렇게 혜인이가 추월하지 않았어요 그치만 애인이가 큽니다 저 여러분 얼마전에 본가에 갔을때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키를 쟀거든요 그랬더니 69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제 자기 직전에 쟤니까 다시 68이 나오고 제 키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정정하지는 않고 69쯤으로 혜인띵이 한 71? 이해하지 않을까요? 제가 제가 미래가 제가 오늘은 목걸이 안 했어요 약간 목걸이 느낌 아니어서 오늘은 단지만 하나 해봤습니다 모자 이거 저희 아빠께서 모자가 진짜 많으신데 저희 아빠한테도 핏이 예쁘다고 인정받은 모자입니다 야구 좋아하냐고요? 한 번 보면 빠져서 보긴 해요 근데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라이트 오늘 800일이라고요 우리? 800일이라니 800일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많은 일이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아니 뭐야 곧 1시간이 된다고? 시험 공부하러 가? 화이팅 라이브도 참고 열심히 수험 공부할만한 한 인재라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진짜 근데 컨디션 잘 챙겨야 돼요 알겠죠? 컨디션이 무너지면 이렇게 멘탈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 돼요 자 아 저거 진짜 이상했어요. 대학교 갔는데도 방금 댓글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뭐였지? 저 군대에 있는데 누나 덕분에 힘이 나요 라거나 대학교에 갔는데 저한테 누나라고 부른다거나 그래서 뭐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숨 안 살더라구요. 오 마이 가즈. I'm 21. 21? 근데 군대를 일찍 가셨다고 그러면 아니요. 나이 먹는 게 별로 무섭진 않아요. 근데 그냥 신기해서요. 근데 그냥 뭔가 대학생 하면 되게 어른 같았고 군대에 가셨다 하면 되게 어른 같았는데 그런 그냥 신기한 느낌? 아메리카노... 나... 다요. 지금은 없다고요. 지금은 없다고요. 네들스 비아래 세트를 제가 엄청 오래 고민했거든요. 뭐야 그 이불 살건지 말건지 근데 그냥 안 샀어요. 한 2년 전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요즘 빠진 것 같아요. 요즘 빠진 것? 요즘 빠진 것? 요즘 빠진 것?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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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그나마 내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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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그래서 으어쓰기 아리아떠 배고파요? 배고프면 저녁을 먹어요 저녁엔 아... 저녁 메뉴 추천 사실 지금 배가 안고파서 생각했네요 미안해요 으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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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국제토끼의 날? 800일이자 국제토끼의 날? 오마이갓 운명 운명 제 머리 만져보고 싶어요? 그렇게 막 부드럽진 않아요? 그냥 머리카락이에요 그쵸? 지금 운동하기에 늦지 않았죠 전혀 딱 좋은 시간 근데 오늘 라이브를 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냥 왔고 이제 퇴근해야지 그냥 그냥 별생각 없이 출근했는데 그냥 왔습니다 그냥 별생각 없이 출근했는데 그냥 별생각 없이 출근했는데 그래서 향수도 안 뿌리고 렌즈도 안 꼈고 막 이래요 그래서 향수도 안 뿌리고 komma 단 actual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맞죠 하시고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재밌는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